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탁구 선수 신유빈이 손목 부상 당시의 신경을 고백했다. 국민 삐아기로 불리는 탁구 금메달리스트 신유빈은 부상 당시를 떠올리며 그 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전했다. 그는 그냥 힘들었다. 하루에 몇 번씩 울고 탁구 선수인데 난 아켓은 못 들고 남들 하는 거 보고만 있어야 하고. 1년 동안 그래야 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.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하다가 울고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울었다. 1년 동안 탁구는 거의 안 쳐다봤다. 탁구공 소리도 듣기가 싫었다. 내가 못하는데 남들 하는 걸 봐야 한다는 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했다. 그러면서 bts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.